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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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창포물의 검은머리 고이가문 아가씨들이 우거진 녹음 아래 그네를 즐기는 연중가절 2월 10일은 올해 사는 날이었습니다. 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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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난 2월 14일은 음력으로 5월 5일 타는 날입니다. 해마다 5월 타는 날이면 농촌의 안악내들은 창포물의 머리를 감고 그네를 띄며 사내들은 씨름을 즐기는 등 풍년을 구구하는 농촌의 명절입니다. 한국토정보공사 우리 고유의 민속 명절인 단오절을 맞이해서 강원도 강릉에서는 단오제 행사가 닷새 동안 벌어졌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